화순 같은 경우에는 모래먼지가 많기 때문에 낮은 지역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모래먼지가 태양광 패널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전력 충전이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힐리엄 가스로 채워서 띄워버리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들어가고 있어? 아니 아직요 지금 잠깐 멈췄어요 왜냐면 이거 줄 풀어야 돼서 형님 이게 엉켰어요 가운데서 어떤 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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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he balloon looks great. Over. Yeah. Nice work, guys. We're almost there. 오! 오! 바람! 오! 저기 바람! 더 웃겨. 더 웃겨. 잡아 봐! 잡아! Be careful! 어? 더 웃겨. 더 웃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 저기. 타가 봐! 더 웃겨! 더 웃겨! 더 웃겨! 더 뛰어야 할 것 같은데 바람 불어서 안 돼 밑에는 바람이 돌아서 더 높이 올려야 돼 잠깐만 바람이 올라가야 하는데 바람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깔아져 깔아져서 그리고 벌룬 무게도 저거를 못 이겨 이겨야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계속 쳐져 힘을 더 받아야 돼 벌룬 두 개는 있어야 돼 바람이 올라가야 돼 바람이 올라가야 돼 그니까 네 이게 너무 늦어 그리고 바람이 올라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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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너무 짜증나 우와 못 끊어질 것 같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ancial아 어차피 저기에 연결된 것도 무거워서 안 날아갈 거야 가자고 여기가 무거워요? 어? 어깨랑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괜찮아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 허리 아프지? 어깨랑 어깨 어깨랑 어깨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어 이거 있고 오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있어야 돼 오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있어야 돼 몸이 조금만 있어야 돼 이말 탔어 이말 탔어 이말 탔어 이말 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말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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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들어가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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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있는지? 멈춰서 омander, 저희는 헬리엄 트랩트에서 그래서 그 시간에 걸려있어요 멈춰서 멈춰서 마이너스 스피링 멈춰서 다른 사람은 다음 시간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이 시작됩니다. 이거 잊고 너무 오래 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이 완벽히 사라질을 하면 나중에 내 Purim 공연 잘 찍고 있습니다. 대답은 다른 백악구을 위해 직원을 소소하기 위해 자리에있는 차관을 소소하기 위해 왔습니다. 방문과 같은 arbeiten box에 대한 위험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이 제게임을 시작합니다. 방문과 같은 방문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발음을 잘 알았습니다. 해결이 완료되었죠. 방문을 전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가방에 있는지 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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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려주세요. 나 왜 여기에서 적응을 못할까? 왜 내가 여기 온 걸까? 지현 언니 언니 6번이셨죠? 이거 쓰실 때 목 안 아팠어요? 아팠어 왜? 이 뒤가 하나도 타이트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려와서 더 아팠던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 네, 네, 네. 확실히 이 쪽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뒷팩에 있는 바퀴가 있었을 때, 또한 바퀴가 있었을 때, 그녀는 말하자, 나는 break, 여러분, 계속해서 저는 생각보다 그녀는 그런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빈 두선 느린 걸음에 마음은 느슨해져만 가네 어느새 너가 만, can I help you? 5, 4, 3, 2, 1 Welcome back! Welcome back, guys. Yeah. Tired? Yes. You're tired. Really tired? Yeah. Thank you. How are you? I'm fine. I just need, like, a week. Dressed. So, I want to know how was the EBA? Was it hard? It was hard all day today. Really? Both missions, all the missions. So, the balloon is very heavy. It's heavy, but... It's not a balloon. There's one balloon? Yes, there's two balloons. Yeah, definitely. Guys, dinner? Cereal? Cereal? Cereal. And biscuits. And chocolate. And dry fruit. You're so tired, guys. You're so tired, guys. You're so tired, guys. You're so tired. I'm not hungry. I'm not hungry. And... Diet space. Here is diet space. We are teen group. Born family. Born family. Born family? What I like the most about men is that he's a comedian. Comedian, it seems like... Probably, you might think they're the last people that we could consider for the mass mission, but actually, they're really, really important. Because a medium, they can help you to process information quickly. So, in case there is some event that is very dramatic, it might help you to figure out the funny sides of what has happened. So, let's get started.